모든 캐릭 콤보 커맨드를 다 알고 있진 않은데 뭐 아무래도 게임 오래 했으니까 이거 저거 알긴 하죠 그래서 옛날 콤보랑 요즘 콤보랑 섞여서 나와 나는 뭔가 다 최신 콤보는 아님 역피니쉬 와버렸다 아이씨 맞으세요 그렇지 아이보리 카운터 나이스 확정 뒤로 골라 움직이지마 내밀어 안왔네 확인했다 원투 포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반응 늦었어 떼려 했는데 형님 침착하시네요 4 아 pain 철권력 반영 매칭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게 생각하세요? 오! 핫셋? 그라치! 까비! 벽 너무 가까웠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할 것 졸라 없죠? 살 쳐야지 전치즈 땡큐 니나 왜 이렇게 떨어요 어디 아픈거 아님? 이렇게까지 떠는 니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무서워 저거 도대체 어떻게 파회함? 근데 누군가가 더 어렵거든 상대가 더 어렵거든 내밀기 힘들거든 내밀기 힘들거든 뭐 풀죠? 우와 이거 어떻게 풀었지? 와 이거 어떻게 풀었지? 호파! 아 레오비 꼬만다니? 해결지 구독 감사합니다 저거 도대체 어떻게 파회함? 맞춰서 횡신? 혹은 참거나 제임은 방금처럼 터짐 그렇지! 어우! 게을렸어! 뭐! 오이씨! 뒤지겠네 이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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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전치 땡큐! 아파! 아하! 다음 타서 하단 생각했나? 아! 아! 양잡이었어! 파트? 콜! 센! 아! 마이언! 지금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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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굿바이 역시 니나 간지랄다 캐릭이 그냥 랩업 밀고싶을 때 재밌지 않을까? 머리 왜 저래 신박하네 아이고 렉 걸려서 하단? 까라치 걸렸어요 너무 아파 니나 왜 이렇게 콤덤 세줬냐 아 이게 벽광이 돼버린다고? 움직일 줄 알았어요 막을 수 없지 움직이지 마 아니 왜 질러 까비 까비 갑니다 수고 니나 할 때는 딱 그게 있잖아 유저가 많이 없나? 니나가? 근데 니나 어려워서 안 한다는 것도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요즘은 많이 쉬워져가지고 아 옷이 모드만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스티브 상대로는 세케납박을 너무 많이 하면 안돼 퀵쿠처 맞아 나 파크한다 파크한다 으흠흠흠 어어씨 오이씨 우와 미쳤나? 카운터였죠 막을 수 없거든 퀵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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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 쳤어야 되는데 굳었네 퀵쿠 굳었네 퀵 아 나 꼈어요 다 막을 수 있을까? 연승점수 연승점수 아들이긴 한데 아들로 안 느껴지는 어억 천재 스매쉬 스매쉬 아야 알고맞기 더티 스매쉬 안하시네 왼손 카운터 아 대쉬 와 잘 푼다잉 스매쉬하면 천재 적금 이씨 탭 아 와 잘 참아 압박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개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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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바꿔 안 통하지 소화세요 파크하면 어떡할건데 중단할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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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바라 할건데 아하핰 등급시합 퀵홍 퀵콕 퀵콕 와 아끼는거 봐 퀵콕 아 까비 까비 맛있는 콤보가 음 맞아 철권력 패치때문에 좀 그거 있긴해요 이 사람 슈프림을 오프라인에서 찍은건지 저기 있네 슈프림이 아니구나 아 슈프림 맞구나 옛날에 슈프림 계급이 뭐였죠 이름이? 프라임 맞아맞아 우와아 안닿아요 오 왜 닿아? 닿는구나 와 콤보 섹시한거 봐라 야아 야아 대박 안녕하세요 다이언 사일러스 땡 하다 안섰으면 이긴건데 인데 하다 안섰으면 이긴건데 헹 . 아 저 콤보 근데 쩔었다 진심 오버 유얼 할거임 이게 스티브 유저들이 유독 방어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아는데 방어하다 보면은 결국 뚫려 이 게임은 뚫는 게 엄청 쉬워가지고 깔끔하게 라이즈 니야 재밌었다